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예. 아, 항상 팩트만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예. 따끔한 이야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어, 신성 델타테크요. 신성 델타테크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3만 7500원이요. 아, 예. 따끔한 이야기가 전혀 안 먹혔나봐요. 죄송합니다. 따끔한 이야기에 약간 내성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팬이에요. 따끔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거 안 샀을 텐데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그냥 잔소리로 듣고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로 다음번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 투자할 때 이런 자리만 피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진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진솔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먹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혼내게 되고 더 멀어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잡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쌍봉 그리는 거 잡지 마라 이야기도 해드렸고 저점 깨지면 손들어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 방송 보면서 들어봤던 게 있나요, 혹시? 아, 예.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지금 방송 보시는,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 잡지 마라 1번, 위에서 이렇게 쌍봉 그리고 있으면 잡지 마라 2번, 저점 깨질 때는 사지도 말고 손들어라 라는 거 3번인데 지금 셋 다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팬이고 어떻게 따끔한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릴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따끔한 이야기하는, 저는 원래 저런 성격인 같다, 나는 그냥 급등준화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한테 지금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좋아해주시는 거 감사하는데 제가 해드린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시청자님도 이런 투자는 절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셨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셨고 지금 리스크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이 놈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잘 애매하네요. 일단은 이것도 지금 과거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막 엮여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정고점까지 가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변동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으나 세상을 다시 또 막 뒤흔들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 정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안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안부인 종목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시안폭탄을 왜 잡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짱짱한 새싹을 잡아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닐까요? 투자가 지금 이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나오기 전에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데 가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급등 나오기 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지 왜 이렇게 저무는 노을을 잡아가지고 다시 해가 뜰까요? 하는데 해가 뜨긴 뜨겠죠. 밤이 오고 나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투자를 하시냐라는 거죠. 그 징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하면 빠진다. 첫 번째, 쌍봉 만들었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저점 깼다. 세 번째, 다 지금 안 좋은 종목과 안 좋아 있는 상태. 잡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고 이제는, 그러니까 잔소리를 그만하고 잡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탈출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종목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 단기 반등은 아마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아예 죽은 건 아니거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여기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거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신성 델타테크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월요일에 얘가 좀 생각보다 약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반등이 얼마나 셀지는 저도 좀 확답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반등 나오면 본전이든, 반등이 좀 본전이 아니든 간에 이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손실 과거하시고 반등 때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운이 좋아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4만 5천 원대 이상까지 올라가준다면 수익 좀 내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